되게 좋아해요. 하몽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이 과자는 즐겨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뭐냐면 하몽으로 된 과자들이 몇 가지, 레이스도 나오고 몇 가지가 있어요.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덜 짜요. 이건 하나씩 먹는 게 아니라 아, 그래요? 여러 개 같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? 저게는 같이 먹어야지 맛있는 아이입니다. 두 개씩? 일단 아, 저거 맛있겠다. 아, 저거 맛있어. 다 몸에 풀이는 거 봐, 몸에 풀이는 거. 아, 저거 좋아. 이런 거에 빠져있거든. 알바렛 고멘 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샵이 없어져서 약국이나 엘코르트 잉글레스 백화점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스페인 국왕이 즐겨 쓰는 향수다라는 후문, 소문이 있어요. 그만큼 이 향수가 약간 그런 국민 향수였다. 아, 국왕 향수네, 국왕 향수. 내가 여기 잘 골랐어. 봄이랑 너무 딱 잘 어울리는 거고. 이게 향이 되게 오래가는가봐요. 황트어렌지, 그리고 황트 레몬. 근데 이건 왜 추천해? 왜? 누가 달라? 똑같은데? 한국에서 파는 황트보다 오렌지 맛이 엄청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. 이야, 그건 좀 비교해서 먹어볼 만하네. 함량이, 함량 봐봐. 아, 얘네는 함량이 있고 우리나라 거는 그냥 향만 추가한 거. 황트레몬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에서 클라라를 만들어서 드실 수 있는데. 클라라? 클라라가 맥주랑 이 황트 레몬을 섞어서 만든 알코올 음료. 알코올 음료. 맥주에다가 시원하게 이걸 섞어서 드시면 진짜 완전 맛있어요. 맛있겠다. 스페인 쇼핑 아이템은 여기까지입니다. 네, 지금까지 스페인 참결로 아미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안녕.